오늘은 일단 이거를 쓸건데 모르겠어 일단 이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짰거든요 으... 쓰는 이유는 하나에요 팬아트를 받은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영상팔게 없거든 흐흐흐흐흐 버블도 내장을... 버블도 기본 내장 써야되고 드메도 기본 내장 써야되고 낙인... 낙윤도 지금 와 이거 아까보다 더 좋은데 왜 선턴이 아닐까? 흐흐흐흐흐 이거 진짜 아까보다 더 좋은데 왜 선턴이 아닐까 아이고야... 다음 나도 써야지 이비루랑 융아 세금용 독세층에서 나왔습니다 나 세금 얼마 내야되지 그러면은? 좀 많이 내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엔드 낙인성스는 데스피아 요즘 많아 최근에 눈이 생기고 잘 안보였던 것 같은데 일단 나도 낙인용 일단은 효과 다 써도 남을거에요 나는 낙인용 알비온 써야됩니다 로마린하고 낙윤 낙인용 알비온 일단 알비온 효과 써요고 일단 알비온 효과 써요고 알비온 효과 써요고 아이고 그 다음에 로마린이 여기에 제인원 찍고 제5기전 정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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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로마린 효과 정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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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비온으로 루벨리 정보룡 까지 제외하면서 신용용 루벨리 한 번 더 세금을 내고 손패에서 반용 벌이면서 제외된 낙인용하고 낙인 미라제이들 어차피 이건 이제 깡통이거든요 어차피 깡통이야 그러면 혁정용을 제외한게 맞겠다 사악 없애드립니다 보내고 혁앤하긴 어 잠깐만 야 이러면은 타이밍이 이상할건데 가끔 보면 노벨리온 효과에 지명자로 알버스 제외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뭐 저거 각키인데 저러면 각키 효과가 안터지거든요 나만 좋은거에요 운전이 너무 미숙한데 아닌가 어 아 저러면은 상관없지 아쿠에리티스 아 저러면은 상관없긴 하겠다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되면은 오케 쿠리티스 맞아 쿠리티스 제외해서 어차피 쿠리티스 제외하면 알버스 나올거니까 알버스에 지명자 박아버리면 되요 낙은 나와도 낙은 나와도 지명자 박아버리면 됩니다 이제 생길거에요 여러분 제외된게 비극입니다 폐는 다시 차요 폐는 다시 차요 뭔소리에요 드라마트로이가 나오네 와 이거는 생각이 조금 음 하이닝을 저리 맞추는구만 쓰읍 근데 이러도 아 살 이건 살짝 애매한데 전화 안썼지 전화 슈트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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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은 음 이거는 그냥 통과시켜야돼 통과시키고 약간 어찌롭네요 키티우 이거 통과시키고 배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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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오케이 메인투 셋 셋 핸드에 체인온 그리고 알고서 알겐올까 낙인융합 셋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서치 수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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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방 추방은 슈트럴 막으면 되는 일이고 미라제이드는 효과를 쓰긴 쓸건데 트랩트릭 나긴 추방 저거는 슈트럴 트롤이 막아야되나 막고 아스키 드렉트릭으로 사계검사 요람 그리고 얘가 지금 효과를 4턴에 썼잖아 지금 효과 못쓴다 그럼 지금 효과 못쓰니까 지금 까는게 맞아요 전사님이요 지금 까는게 맞아 버스터 블레이더 버스터 블레이더 내가 바로 정의다 하계 만용 그전에 만룡이랑 나와주면 다오느라 페이지워크 융합 우와 어디 일어날라고 어디 일어날려고 그렇지 그래 이래야지 이거면 편집할만하겠다 우리가 몰랐어서 그렇지 운전 되게 잘하는 사람이였어 그 와중에 5연속 뭐냐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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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